으아악! 파도가 너무 거세! 저, 저 탑은 도대체 뭐야? 저 탑 때문에 폭랑이... 배가 부숴졌어! 몸이 눅눅해져! 살려줘! 다시 파도가 몰려온다! 으아악! 바다님이 순식간에 만들며 솟아오른 탑 저 큰 나무고래들도 힘없이 부서져낼 뿐이야 보고 있으면 온몸이 계속 떨려 내가 본 바다 중에서 가장 강렬해 가장 거침없고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는 것처럼 왜 눈물이 나는 걸까? 이게 바다님의 힘! 이게... 바다님의 사랑... 나도... 나도 바다님처럼... 이럴 때가 아니야... 이 팀에 빨리 다른 보석 인어들을 찾아서... 으아악! 이 폭발은 뭐지? 저기도 희귀어종이 있다! 작사를 이리 줘! 으아악! 반려구! 지느러미가 걸렸어! 으아악! 다들 돛을 꽉 붙잡아! 물 위로 올라오거나 떠내려온 인어들과 신비어종을 놓치지 말고 잡아! 목숨을 걸고 모두 낚아버리자! 육지로 갖고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모두 부자야! 도대체...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? 이 소리는... 또 내가... 몰려들고 있어? 어이! 여기야! 여기! 대포를! 작사를! 무게를 더 달라고! 이 바다는 우리 거야! 쿠키들은... 앞으로 계속해서 바다를 누리고 끝없이 공격하겠구나... 이 바다에... 그 무엇도 남지 않을 때까지... 저기 흰민... 보석 인어다! 이봐! 작사를 가져와! 내가 전지겠다! 바... 방금은 뭐지? 저 보석 인어의 눈이 까맣게 물든 것 같았는데... 놓쳤잖아! 에이븐! 빨리 작살바 포탈을 쏴!